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예 형제 하나에요. 고명딸이에요 외동딸? 외동딸. 거조동명은 송현동입니다. 이 과정을 들은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섰서 발음 공수를 냅시다. 종교가 어떻게 돼요? 종교는 없고 그냥 무변데 한 분씩 엄마들하고 같이 절에 갔다 오고. 절에 갔다 와요? 하라 그래가지고 이름 올리거나 한 적 있습니까? 이름 올린 적은 없고 아는 분, 지인분 절에 그냥 그때 초 하나 켜놓고 있었거든요. 초를 어떤 방식으로? 그냥 빌어준다고 법당 안에 불 켜놓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 써가지고 그냥.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작년 아니면 재작년쯤 될 건데.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 보이겠지. 그리고 이 집에 상문 들었었습니다. 3년 안쪽으로? 네. 누가 죽었어요? 3년 안쪽으로요? 아니. 5년 안쪽으로, 2년 안쪽으로. 여기 지금 상문 살이 계속 끼어가지고 있는데. 상관집이나 다녀오신 적 있어요? 언제 갔다 왔죠? 몇 년 전에 고모 돌아가셨을 때. 고모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관으로 해가지고 앞에 누가 죽었을까? 뒤로 죽든지. 친척분들요? 네. 고모는 없는데. 고모는 다 살아있어요? 아니요.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다 돌아가셨죠? 네. 한 7년쯤. 그렇죠. 여기 지금 상문 살이 들었어요. 상문 살이 들었다는 거는 지금 이 상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돌아가신 양반이 있고. 돌아가신 양반이 있고. 또 돌아가신 양반이 있는데. 돌아가신 양반이 또 있다는 거는 상문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 초상이 다시 한번 나겠다. 집에 누운 사람이 있다든지. 지금 병중에 있다 그러면. 이 값신생이 지금 다 해. 네. 어디 상문 들었거나 이랬을 때. 가지도 말고. 어디 잔치집에 뭐 먹이지도 마세요. 어디든지. 아 좋은 것. 집 밖에서 가지고 온 것들은. 엄마가 돈으로 산 거. 마트에서 장 본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사람 손길이 닿는 거 있죠? 이웃에서 누가 줘도 다 해 입으로. 남기지 마요. 그러면 얘 주당 맞아요. 주당 맞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지금. 이 다 해 앞으로. 초를 킨다든지. 뭐 비방을 한다든지. 아이가 조금. 완급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올리락 내리락. 하는 것들은. 본인의 사정이고. 본인 환경에 따라 있고. 지금 부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지. 얘는. 신의 줄이나. 가물 같은 거.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빌거나 그러지 마세요. 얘 굉장히. 충을 잘 맞는 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자손이. 지금. 머리는 영리하나. 지금 환경이 좀. 잘 많이 안 맞춰줘요. 네. 네. 얘도. 사주팔자에.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 가졌어. 엄마보다 엄마랑 똑같지 뭐. 맞잖아. 엄마 뱃속에서 낳았는데 뭐. 다 똑같지 뭐. 그래도 엄마처럼. 뭐. 악다구니 쓰고. 살아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경사라 그래야 되나. 좋은 배필이 들겠어요. 애가 배필이. 남자보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껏 아예 남자친구도 없고. 이제 20살 했대요. 아 그래요. 혼사잖아요. 응. 혼사라는 거는 아직 봐야 되고. 애가 한 27쑤. 응. 9쑤. 되게 될 때까지는. 아마 서른을 안 녹일 거예요. 아마 혼사를 하게 되면. 애가 배필 덕을 좀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 떴다 하면. 쌍둥이 될 것 같아. 애? 응. 떴다 하면 쌍둥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여년생 오라든지. 그러면은. 그건 경사가 아니고. 그건 쌍지옥이 되겠지. 우리가 또 결혼해 봐서 알잖아.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연타로 차라리 치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럴 정도면. 근데. 아마 서포트가 굉장히 가능한 집에. 시집을 갈 것 같아. 응. 잘 키우는 오셨네요. 앞으로 계속. 가던 데로 가면 되겠는데. 아 그래. 얘가 가다 보면 3,000% 빠지고. 가다 보면 3,000% 빠지고.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 응? 아 그래요. 응. 짜증이 많는데. 뭐 자기 본인 그런 거는 아니야.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내고. 막 휙 휙 거리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거. 뭐 엄마가 받아줘야지. 뭐 어떻게. 지금 한창. 지금 얘는 왜 지금 사춘기야? 지금이야? 응. 그 전까지는. 잘 무난 무난한 화면. 응. 무난하고. 막 잘 넘어가더니. 이거 왜 또. 가려는 게 이거. 뒷방 터져가지고. 어. 이제 막 사춘기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 어. 그럴 때는. 근데. 걱정할 게 아니지. 뭐 모를 때. 물 불 뜨겁고. 뭐 그런 것도 모를 때. 어. 해가지고. 속 다 썩은 거보다.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아는 나이고. 절 다 들었겠다 뭐. 그래서. 한 번씩 짜증내고. 지랄하고 하는 건 좀 받아줘야지. 응. 뭐 궁금해서 왔어요? 사실은. 있는데. 잘. 물으러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어봐야 되면. 뭘 물어봐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응. 애도 그냥. 애는. 무난하냐. 이래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이때 전부터. 여. 이사를 하면서. 나이도 있겠지. 이제. 다니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고. 그리고 일도 싫고. 막 그런. 축축 처지는. 그런. 그러니까. 몰라. 애가 이제. 원래 대학을 가서. 그냥. 그 전까지는. 이제. 대학교까지는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누르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대구를 떠나버리니까. 응. 그렇게 이제 내가. 아. 얘를. 해가지고. 이제. 데리러 다니고. 신경쓰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갑자기.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모든 걸. 그냥. 뭐라 해도. 모든 게 귀찮고. 그렇게 되거든. 일도. 이제. 설계사 쪽으로 하는데. 올래부터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떠난 사람하고.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서. 제가 지금 말도 안 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다니기도 싫고. 하기도 귀찮고. 막 그랬다더라고. 너무 믿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게 습습한 게. 너무 그렇고. 아. 내가 이제 끝. 이제. 상대방에서. 무슨. 말하지 마라.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입을 안 내. 떼는데. 아. 이래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가 부당해도. 참아가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말해야 된다. 이런 걸. 느낀. 참. 헨대. 이게. 그래도.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또. 뱉어내지는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일적으로. 사실은. 제가 좀. 되야만이. 애도 스포트도 해주고 할건데. 내가 우선 다운이 되니까. 자꾸. 좀.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조금. 약간씩. 이렇게. 풀리나 싶게 하고. 떼려면 괜찮아요. 올해. 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무당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귀신들을. 뭐. 잡아내고. 성문이 들었고. 이러는 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사주팔자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어차피. 천상이 그래. 천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입이 계속 닫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깍쟁이고. 말갈량의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학교 다닐 때도. 그죠. 선두주자에 서고. 막. 성봉이 나를 따르라. 막. 어. 바지 입고. 막. 말투바퀴 하고. 막. 이 정도로. 막. 굉장히 쾌활했다. 그죠. 그랬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어. 아이고. 그리고. 모순인 거는. 삐이 처리할게요. 저 뭐야. 딸자손이. 스무살 같으면. 이제 말 많은 나이더라.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부터. 굉장히 곤두서야 되는 시점인데. 어. 지금이. 근데 그 앞에 놔버렸다. 그거는 이제. 갱년기가 아닌가. 점을 떠나가지고. 갱년기거든. 그거. 어. 왜냐면. 2년 전부터 그랬다 그러면. 우리 공주가. 그 요. 지금. 저. 수능 보기 전이니까. 그 땅을 쫓아다닐 때 되고. 갱년기요. 외로움이고. 우울증도 있고. 어. 그러다가 갑자기 믿었던 사람한테. 팡 하고 한 대 맞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지. 에. 그리고 첫 번째는. 인간이 가장 처음에.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물음표를 가질 때는. 굉장히. 회동이 잘 안 될 때야. 맞죠. 돈을 막 수억씩 벌고 막 이러면. 조금. 감정이 조금 그렇더라도. 완급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힘들게 시작했더라. 더 앞에 힘들었었겠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살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자손을 그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당하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산문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해도 내년에. 나가는 삼세입니다. 원숭이띠가. 세게 죽죠. 세게 죽는 삼세입니다. 근데 아이자손을 두고. 죽는다. 살아라. 말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무당집에 와가지고 뭐 신소보고 이러는 거에 좋겠지. 근데 이 집에. 지금 이 씨 집안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상문이. 계속 지금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모. 저 뭐야. 엄마랑 아버지는 부모님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고모 돌아가셨고. 지금 이 씨 집안에 지금. 이모 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상문이 들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거기에 보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어차피 부주한다 그래도. 그것도 빡세고 힘들다. 그래 그냥. 뭐. 그냥 좋은데 가시라. 어째라. 이렇게 하고 말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를. 내가 등한시하고. 아니면 내가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먹히는 집이 있고. 안 먹히는 집이 있단 말이지. 아세요. 그랬으니까. 자꾸. 다해를. 잘되게 빌어주는 거 너무 좋지. 나도 자손을 위해 가지고. 조금 뭐. 밝혀라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무애무덕한 자손이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상문이 든 상태에서. 계속 다해를. 이게 초로 밝힌다든지. 신당이나 법당에 이렇게. 킨다 그러면. 조금. 찝찝할 것 같아. 안하니만 못한 거. 가만히 있지 그냥. 그런 생각이. 할머니가 드니까. 이자손을 두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응. 그리고 네가 힘든 것들이. 비단. 부모로서 뭔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다해는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야.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얘기했지만.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어. 그랬으니까. 조금. 또. 떼떼무치라도 조금. 쟁여놓은 거 있으면은. 애 겨울방학 되고. 그러거든. 해외 해줘. 바람 쏘이게. 엄마하고 가든지. 뭐 누구하고 가든지. 2월달에 가. 일본으로 가기도 했거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태줘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아이가 또 순환이 되거든요. 순환이 되면서 또. 자기가. 강단이 있고. 뚝심이 있는 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좀. 나도 새끼 있지만. 진짜. 밑받침을 못해주면. 진짜 그거 맞고. 절망스러운 게 없긴 없어. 근데 엄마 그동안에. 너무 잘 살았고. 어. 다혜한테 그래도. 해준다고 해줬고. 남들한테 요구도 먹지 않도록. 어. 품위 유지하면서 다니셨고. 그랬으니. 조상의 덕이 있으리라. 할머니가 그래요. 됐습니까? 네. 어. 오케이. 안 그래도. 오늘 한전하고 왔는데. 어. 오케이. 떼떼무치 있는 거. 그거 조금 줘. 어. 그래가지고. 애기 그거 가지고. 어. 기도한다 생각하고. 어. 정성들였다 생각을 해. 그러면 애가 또 바짝하고. 애가 말괄량이. 어. 뚝심 있게 잘 가니까. 됐어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